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버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룡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칫 혼동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안식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죠. 일태면 그들은 한례를 받고 안식이를 지키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지은 죄를 다른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모범시민상을 매년 받아도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죄인이죠. 비교적 모범적으로 보인다 해서 지은 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구원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타종교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그분 믿어, 나 그거 믿어,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처자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은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죠. 사과나무에는 언젠가 사과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처음엔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하면 사과나무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과나무가 살아있는가 하는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사과나무가 스스로 나는 사과나무가 맞다고, 나는 사과나무가 틀림없다고 스스로 확신 있는 표정으로 외친다고 해서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없죠.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같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보이면 아, 내가 말뿐인 죽은 믿음을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행함의 유물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2012년의 성탄절 즈음에 새롭게 조명된 목사가 이 바퍼 사역의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1988년 초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아침 청량리역 앞에서 한 노인이 간질로 쓰러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간질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갈 길을 갑니다. 저녁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노인은 돌아가셨답니다. 그때부터 최 목사님은 노숙자와 불황자에게 밥 먹었냐고 묻기 시작했고 가족 몰래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무이탕 노인들에게 양은 냄비를 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량리 창려천 588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된 조폭들은 또 무료 급식 때문에 식당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은 최 목사님을 또 구박하고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의 나눔 사역 5년째인 1993년에 위기가 닥쳤는데 다일 공동체의 초기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두렵지 않았지만 당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던 부인도 그를 떠나고 그를 보살펴주시던 전도사 어머니도 그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그날 따라 공동체 내부는 유리창은 깨지고 십자가는 부러지고 커튼은 찢어져 있었답니다. 무작정 기차를 타고 용문산에 도착하여 3일간 철야금식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3일째 너무 배가 고픈데 어디서 밥 짓는 냄새가 나서 찾아가 보았더니 운막 같은 텐트에서 밥 냄새가 솔솔 나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밥을 구걸했더니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최 목사님에게 말씀했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쓰나 청량리에 가봐 최일도라는 목사가 자네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준대 밥은 거기서 얻어먹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 후로 다시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이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알지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행함에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밥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도 다 마더 테레사처럼 해외에 나가 삶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모두 다릅니다. 맡기신 사람들도 모두 다릅니다. 맡기신 은사도 시간도 친구들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자리에서 감동해 주시는 속도와 양만큼 행함으로 반응하며 살면 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도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온몸이 차가워지고 몸에 혈색이 없어지고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고목처럼 썩어가죠.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이런 죽은 믿음은 겉은 멀쩡해 보이고 번드르레 보여도 썩은 시체처럼 움직임이 없고 결국 점점 위선의 냄새가 납니다. 한두 번 한동안은 말주변과 지식으로 믿음이 큰 것이냐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함의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워넣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한 믿음이 이미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죽은 믿음인지 아직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작든 크든 무언가 그 믿음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고 있는 봉사든 헌신이든 구제든 선교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의 크기와 방향성은 성경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린 것은 아니더라도 혹 졸고 있거나 질식상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으면 옛날 잘 움직였던 믿음의 모습만 마음에 그리면서 방심하며 살 수 있죠. 오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행함으로 열매맺는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행함이라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셀프 외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순종의 움직임과 행함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